인절미, 인절미 팥빙수 인절미 팥빙수에요? 한입만 붕어빵 인절미 팥빙수 블루베리 팥빙수 블루베리빙수 붕어빵은 생일자 2개 뭔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붕어빵 살아있네 다 죽었는데 고현슬링만 살아남았네 고현슬링만 고현슬링 내가 또 뿌려야되나? 알았다 내가 뿌릴게 내가 자꾸 뿌려달라 그러네 다음 일본에 얘기하면 제가 알게 상훈 내가 붕어빵 생일자 2개 먹으라고 우리가 하나씩 먹고 붕어빵 5개 있거든 생년유소스 이게 맛있어 이게 술 먹고 이거 먹으면 시원해도 좋아 자 한번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차로 왔다 2차로 설비 카메라 5개 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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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잔 있대 니 진짜 건강책이야 생일자 생일자 덕분에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멋진다는데 블루베리빙수도 먹고 자 야당간에 우리 생일자 덕분에 우리 한샘이 순고 산샘이 와 당연히 설비 설비 고현 설빙이 살아있다 고현 설빙이 살아있다 아멘